울고는 박달재, 그리고 공연 끝마치고 속을 올라가자마자 김대성 선생도 곡을 붙이고 가사는 반영선생, 노래는 박재웅 선생이 부르셨죠. 네, 그래서 이제 오늘날 아주 유명한 규작을 낼 때 희망할 때 이 곡 여러분 다 같이 한번 같이 부르도록 하고 그러다 보니까 박달재에 대한 노래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. 그래서 제일 가까운 충주와 우리 이제 제천사회는 박달재의 사연을 오늘 한명의 시간 여러분께 그 목소리를 띄워드리겠습니다. 큰 박수로 말해주세요. 30분에 나가보십시오. 어서 오십시오. 한 번째, 사연을 들려주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한 번째, 사연을 들려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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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자리에 훈훈한 마음 남년문린 맹세한 사랑일날 밤을 떠난 아버님과 꽃처럼 보나갈 뿐 눈물쳐진 새라시 찢어진 가슴이 안고 넌 말로 돌아오르며 아름다운 반갈배들 물건 없는 사연을 여자의 애친만은 남자인 모두 여자의 애친만은 백갈배 사연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청춘의 낭만이 물씬 느껴지는 모델을 모시겠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menstruation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감사합니다.